지금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고 있는데 오전에 좀 많이 이렇게 또 매수 기회를 줬습니다. 매수 기회를 줄 때는 얼른 잡아먹으면 되는 거죠. 매수 기회를 줄 때는 양털을 깎는구나. 겁을 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좀 생각보다 많이 내렸다. 그러면 그거 얼른 잡아먹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할 일이죠.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세력이 되어야지 주가가 좀 내려왔다 그러면 뻔히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기 일보 직전에 와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주가를 이렇게 내려주면 고맙다. 그래야 됩니다. 고맙다. 고맙다. 그러면서 내가 살 돈이 좀 있었는데 내가 좀 사줄게.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거 겁을 내면서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 이제 각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상태고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이제 주가를 흔들어서 또 심리를 흔드는 그런 작업은 항상 진행이 되죠. 이거는 주식시장이 폭파돼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항상 그런 부분은 심리적으로 흔드는 작업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이제 얼마나 내가 내 걸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이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지.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본질을 자꾸 바꿔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본질을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처럼 아, 주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주가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 지식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면 아, 이래서 내려가는구나. 그럼 나 팔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내려가는 게 맞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려갈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거는 뭐 약점이 없죠. 약점이. 돈을 갖다가 이제 얼마나 많이 벌지. 이제 돈 세는 기계에 이제 한 100대 갖다 놔야 될 겁니다. 아마 100대 갖다 놓고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돈을 세겠죠. 그런 상황이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흔들려 내려온다고 뭐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자,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들이 있죠. 2021 하이원 신약개발 심포지아에서 자신 있으면 장중에 발표하지. 왜 장 마감 후에 발표한대. 이런 거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심리를 흔들었다. 정말 1차원적인 심리 흔들기인데 또 그거에 또 흔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만 이거 정말로 보면은 정말 웃긴 얘기죠. 웃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흔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웃기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심지를 곱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런 부분을 결정짓는 거죠. 결국은 이 마음관리, 심리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개인 투자자에게는 사실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셀트리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이 그러면 하루 보고 장사하는 거예요. 하루 이제 주가 올리고 오케이 이 정도 올렸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죠.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 회사가 아닌데 이거 뭐 오전에 발표는 어떻고 오후에 발표는 어떻고 아무 상관없죠. 그거 하루 보고 그거 발표했으니까 이제 주가 올라가고 내려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한 단계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부분은 장마감 후에 발표하니까 뭐 데이터가 좀 어쩌고 어쩌고 안 좋으니까 장마감 후에 발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선동을 하는데 정말 이런데도 또 마음이 흔들리는 개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이 뭐 잘못은 아니고 그건 이제 인간 본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계속 극복하는 단련이 필요합니다. 마음도 단련이 필요하죠. 왜 그런 발표를 저녁에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왜 발표 전에 하는지 일정이 저녁에 잡혔으면 발표하는 거죠. 일정이 저녁에 잡혔으면 발표하는 거지 일정이 여기에 잡혔으면 여기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냥 일정이 밑으로 잡혔으니까 여섯이 잡혔으면 발표하는 거고 만약 일정이 오전에 잡혔으면 발표를 오전에 하는 거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은 없으니까 오후에 시작하자마자 일정이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시오 했으면 첫 번째 발표했겠죠. 첫 번째. 나 발표하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발표할게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하의원 2021 하의원 신약개발 심포지아에서 순서를 여기에서 잡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얘가 첫 번째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거 발표하고 요거 발표하고 요거 그 다음에 신약개발 파트는 이렇게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셜 인바이티드 토크 해서 특별 초대 손님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간점에 배치를 한 겁니다. 중간점에 비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후부터 해서 쭉 발표를 하고 나서 스페셜로 해서 중간에 한번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개발 2 해서 이렇게 계속 발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심포지아에서 심포지아에서 이 정도 발표하는 게 지금 얘는 아주 이목이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장 적당한 시간이 이 정도에 발표하면 가장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하니까 시간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정한 겁니다. 왜 저녁에 발표하냐. 여기에서 그렇게 발표하라니까 여기서 발표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특별 초대 손님으로 발표하는데 내가 말이야. 내가 바로 셀트리온이야. CTP59 내가 개발한 그런 셀트리온인데 내가 갑이야. 알겠지? 신약개발 심포지아 이거 내 다 발 아래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발표할 거니까 여기에 딱 올려줘. 알겠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셀트리온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체가 여기고 이 주체가 이렇게 스케줄을 짜는 거죠.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가서 주관하는 그것도 아닌데 딱 가서 야 너는 여기 발표하고 너는 여기에 발표해. 그럼 너는 하고 나는 이때 발표할 테니까 알겠지? 그렇게 딱 다 짜나. 알았지? 내가 바로 셀트리온이다. 내가 바로 갑이야. 그런 거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가지고 왜 그럼 전혀 발표하냐. 발표하고 그러면 셀트리온은 그냥 이제 끝나는 거냐. 그런 거 아니죠.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별의 별 걸 가지고 이렇게 또 안티를 하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웃깁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웃기죠. 진짜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신약개발 심포지아 하이원 주체자가 하이원 심포지아 신약개발 심포지아 주체자가 스케줄을 쭉 짜는 담당이 있을 겁니다. 그 담당이 담당하고 모여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스케줄을 짜는 거죠. 이렇게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발표하는 게 가장 그래도 이제 빛이 날 것 같다. 뭐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발표하는 거지. 셀트리온은 내가 바로 셀트리온이니까 나는 이때 발표하겠다. 나는 이때 발표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가. 별 이상한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좋으면 일찍 발표하지. 왜 늦게 발표하지. 하루 발표하고 그냥 주식시장 셀트리온 거래가 중단되는 게 아니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거에 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흔들면 또 이제 그럴듯하죠. 데이터가 안 좋으니까 장 끝나고 발표하는 거 아니야. 내일은 장 안 열리네. 이거죠. 내일 장 열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데이터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이터를 내놓을 겁니다. 제일 좋은 데이터. 왜 그러냐면 이미 어제 얘기했죠. 셀트리온의 본부장이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좋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데이터만 얼마나 좋은지 확인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또 미국에서도 같이 발표하죠. 그런 거다. 라고 보면 이런 거에도 좀 심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참 희한하죠. 그런 거 보면 참 희한합니다. 지금 보면 제약이 이제 좀 오늘 많이 가고 있죠. 제약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약이 다른 셀트리온의 헬스케어보다 좀 못 갔죠. 못 갔으니까 키 맞추기 하는 겁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키 맞추기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이 좀 이렇게 차트의 모양이 좀 좋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헬스케어가 좀 많이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죠. 이제 점점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 지금 이렇게 보면 제약이 가장 지금 보면 좀 낮은 위치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좀 조정할 만큼 했구나 하고 이제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갈 때 제약이 좀 못 갔죠. 좀 못 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따라 붙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면 정확하게 5일선 딱 짚어주고 이제 올라서고 있죠. 이제 차트를 좀 만드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도 차트 완성이 되고 차트 완성이 되고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5일선 딱 붙여서 이격이 벌어지지 않게끔 딱딱 조율하면서 붙여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더 이상 흔들기는 좀 역부족이다 하니까 흔들기 마감을 해버리고 올라서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셀트리온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